3프로티브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3프로티브도 멈추지 않습니다. 불안하더라고요. 선물도 이상하고 설명 좀 해주시죠. 사실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 얼마 전까지 S&P500이 7일 연속 24년 말인가요? 그렇게 기록적인 상승을 했으니까 치여갈만한 분위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늘 얘기하지만 막연한 두려움 있잖아요. 그런 걸 보여줄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한번 재미있게 말씀드리면 혹시 시장의 가장 큰 악재는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거 외에는 시간이 지나면 다 회복하게 돼 있는데 사람의 저의 악재는 뭘까요? 저의 악재 우리나라에? 저. 정우석의 악재는 뭘까요? 뭘까요? 시장의 변동성이 없는 거? 저의 악재는 제가 술도 안 먹잖아요. 그리고 이제 밤 유흥은 안 즐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의 악재는 건강이죠. 건강. 사람의 악재는 건강이고 주식의 악재는 실적이니까 실적. 막연한 걱정하시는 분은 지수가 빠지거나 장이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시는데 실제 장이 빠지면 구체적으로 내가 보유한 종목이 어떤 게 빠질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인지 그다음에 실제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그냥 뭐 내가 보유한 종목들이 완전 신규 상장 종목이다. 그러니까 실적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그런 기업이라고 하면 사실 빠지면 겁나잖아요.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만약에 내가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 뭐 빅테크를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면 솔직히 한 번 쉬어가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계속 8이 9이 올라가는 건 나중에 빚이에요. 빚. 한 번에 크게 맞기 때문에 중간에 짧게 끊어가는 건 더 좋은 것이다라고 보면서 저는 뭐 편하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부터 약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언제부턴가는 고용지표가 못 나오면 야 이거 봐라. 금리 인상 안 하겠네? 라는 안도에서 이제 오늘 10년 국채금리 1.2를 보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경기 회복이 아니고 경기 부진이 아닌가? 경기 회복이 더더지는 거 아닌가? 라는 톤이 바뀌는 바람에 다 망가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특히 이제 금융지가 많이 빠지고 있고 이런 흐름들은 어쨌거나 지금 이제 얼마 전까지는 골디락스에서 이제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약간의 그런 뜨뜨미지나 즐겼는데 점점 차가워지고 있는 거예요. 씻고 있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우려가 섞인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오늘 발표가 된 게 실업수당 실적 건수 매주 목요일에 발표하거든요. 실업자가 몇 명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오늘 37만 3천 건이 나왔습니다. 원래 예상자 35만 건이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못 나왔네? 실업자가 늘었네? 결국 금리 인상을 좀 물 건너갔네? 테이프는 못하겠네라고 환호했는데 근데 오늘은 이제 이게 벌써 4주 연속, 3주 연속 나오는 거거든요. 계속 안 나오니까 이거 진짜 다시 회복 안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 그런 것들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려고 그러면 뭘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주요 종목, 테크 종목 있지 않습니까? 현재 시간에서 움직이는 테크 종목을 보시게 되면 테크 종목들이 거의 1%대 하락이에요. 거의 안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은 실적에 대한 견고함이 있고 그다음에 향후 나올 이분기 실적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흔들리지 않죠. 그러면 나머지가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많이 빠지는 것들이. 그래서 제가 한번 미리 오늘 준비된 내용을 보여드리기 전에 한번 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현재 프리마켓 상에서 맵을 현재 보여주는 건데요. 딱 보시면 딱 보이죠? 아예 시뻘건 모습입니다. 시뻘건 모습입니다. 다 빠진다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존이 1.69% 그다음에 애플이 2.16%, 페이스북 1.5%, 구글이 1.50%, 마이크로소프터 1.36%로 그닥 그렇게 많이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극락도 아니고 그냥 조금 빠지는 정도죠. 그런데 나머지 금융으로 가게 되면 금융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거의 3% 가까운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현재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테크 위주의 종목을 갖고 있다고 하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쉬어가야지 편하게 쉬어가고 내일 또 반등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준비된 내용을 볼 건데요. 오늘 여러분도 너무 침몰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준비된 내용을 볼 건데요. 델타 변이가 코로나 백신 기업의 호재인가 악재인가라는 주제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델타 변이가 코로나 백신 기업의 당연히 백신 기업에게는 호재 아닌가요? 그러니까 호재인가 악재인가인데 사실은 이제 한 3, 4일 전까지 호재였어요. 그런데 톤이 바뀌어서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볼 거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황소가 배고픈 이유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불마켓이잖아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불마켓이죠. 이제 처음 화로 빠지는 건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공포 탐욕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게이지죠. 일종의 게이지인데 그 탐욕지수를 보게 되면 공포에 가까운 지수로 보여줍니다. 센티먼트가 그렇게 개선되지 않았어요. 그럼 왜 그럴까? 사상 최고치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은. 그렇다고 그러면 이유가 여러 가지 나오겠죠. 나는 시장 주도 종목이 없어. 나든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아까 빅테크 기업들 이런 게 없고 신규 상장 종목들 아니면 스펙 종목들 이런 것들 갖고 갈 수 있다. 이제 좀 이따 이유로 봐야겠지만 그런 걸 수 있으니까요. 이 두 가지 주제를 한번 주의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 배고픈 황소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피어인 글리드 인덱스라고 해서 공포 탐욕지수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공포에 가까워요. 39점입니다. 지금은 원래 과거치를 치게 되면 지금 한 70점이 나와야 되는데 거꾸로 반토막 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왜 하는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는 거죠. s&p500이 지난번까지 해서 올타임의 사상 최고치를 37번을 찍었습니다. 굉장히 강한 시장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막 엄청나게 급등하는 모습이 안 보이니까 이게 가는 건가 안 가는 건 못 느끼시겠지만 어쨌거나 올해만 올타임 아이를 37번을 찍은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 보이시는 것처럼 센티먼트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부분을 보여드리면서 그럼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보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s&p500이 주간 한 주간에 1.58%가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ipo etf 즉 ipo 종목이 모여있는 신규 상장 종목이 모여있는 etf는 거꾸로 4% 마이너스입니다. 그다음에 주간에 스펙 etf 우리가 스펙 종목이 많지 않습니까 스펙 종목은 4.45%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러스의 2000이라고 하는 iwm 이건 뭐냐면 중소용주가 모여있는 지수거든요. 아시겠지만 2.43%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도 똑같죠 미국도 개인들이 이걸 많이 갖고 있다고 그러면 시장이 올라가도 자기는 못 느끼는 거예요. 내 건 안 올라가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시간으로 보게 되면 예탁원 기준 가장 최근에 많이 보유한 게 노블록스 에어비앤비 이런 종목이 많거든요. amc 엔터테인먼트라고 그런 게 많은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종목들은 시장에 어떤 뭐라고 하자면 체력이 약한 그러니까 실적이 없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워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그림을 보시면서 지금 약간 센티먼트는 얼어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이거 얘기하면서 S&P500이다 나는 그렇다고 그러면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전혀 걱정 없는 그런 시장으로 보여주는데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보고 온 에타곤 기준 최근에 많이 매수한 50개 종목 중에 보게 되면 IPA, 스펙, ETF, 중소용주 종목들이 한 30, 40%가 포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보유한 종목에 한 10개 중에 3, 4개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아픈 거죠. 그래서 일단 고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데요. 바로 오늘 이제 얼마 전까지 빠른 경기 회복으로 테이퍼링을 우려했는데 지금은 이제 회복이 늘어질까 봐 우려감이 증폭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똑같이 유럽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10년간 국제승률이 1.2%대로 보여줍니다. 현재 1.256%가 보여주면서 굉장히 빨리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저걸 볼 때마다요. 저희 다음번 학회에 세미나 있으면 형들한테 달려가서 넉사를 잡을까 우리 다 반대로 예상했던 사람들 많거든요. 그랬죠. 1.45678 계속 공감한 듯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거꾸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아까 혹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중국은 오히려 지진율이랑 금리인하까지 카드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완전히 지금 거꾸로 가는 모습이고 반대로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웃긴 일이죠. 이게 저는 1.4가 깨질 때 설마 1.3을 볼까? 3이 깨지죠. 1.2에요. 솔직히 이게 1.2가 깨지지 말라는 법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거예요. 이거 분명히 올라갈 것이고 혹자들은 이 연말 가면 2% 앞에 그러니까 2자로 볼 것이라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 보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갑자기 지난주까지 지표가 못 나오는 거에 헌호를 질렀던 분들이 이제 걱정하기 시작한 거죠. 반대로. 네. 반대로. 그런 것들이 오늘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조금 우리가 무시한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딱 이거죠. s&p500이 한 달 동안의 모습입니다. 한 달 동안 3.1%가 올라왔는데요. away가 뭐냐면 여행 관련주예요. 이름이 벌써 away 아닙니까? 여행 관련주. 여기 보면 우버 리프트 부킹홀딩스 같은 기업들 트립 어드바이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한 달 동안 꾸준히 빠져서 5.2% 마이너스 그런 걸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z는 뭐냐면 항공주가 모여 있는 etf입니다. 10%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도 관심 안 가졌을 때 이미 여행 관련주가 밀리고 있고 사실은 이제 리오프닝에 사실 대표적인 기업이 항공주 아닙니까? 비행을 떠야 되는데 이미 빠지고 있었어요. 빠진 것도 많이 빠졌죠. 10%면 이게 etf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올라간 거에 거의 정반대 흐름이 보였기 때문에 이미 델타 변이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이 깔리면서 지금은 이제 경기에 대한 리오프닝에 대한 기량을 보다는 다시 한 번 다시 폐쇄가 될 수 있는 제가 보기에 내일이면 한국도 4단계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될 것 같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된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18시가 넘어가면 두 분 중에 한 번만 나와가셔야 되고 저 두 명이서만 가서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교수님 단독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안 되겠네요. 우리 PD님은 어떻게 할까요? 아 그리고 PD님과 저 둘이서 생활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적인 보험이 아니니까 넘어가지만 농담사만 얘기하면 진짜 심각한 거. 천명이 넘어갔으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런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처음에는 그냥 경기 다운 아니면 드디어 돈을 좀 더 쓰겠구나 이런 기대에서 진짜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우려로 바뀌면서 지금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제 한국이 그나마 잘 버텼는데 한국도 한다고 하면 도쿄를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이제 어차피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10년 국제순위 내놓을만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관련주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8일 연속 올라간다 9일 연속 올라간다는 건 무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만약에 오히려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저건 내일이 걱정할 것 같아요. 내일은 빠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이제 빚을 지지 말고 빚을 갚아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현재 시장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우리 백신 관련주가 진짜 독인지 약인지를 같이 볼 건데요. 보게 되면 어제의 흐름인데 모더나가 4.9% 마이너스 바이온테크가 3.5% 마이너스 노바백스는 13%가 마이너스 났습니다. 다 빠졌어요. 백신 관련주가. 다 빠졌고 현재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얘네들이 델타 변이 하면 더 많이 부스터해서 한 번 더 맞을 거고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리포터가 나왔는데요. 제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까 원래 기존의 내용이 이런 거였죠. 만약에 일부 지금 백신의 효능이 델타 변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부스터를 한다고 하면 매출에 더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4가지를 들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기존 코로나보다는 효능이 다소 감소한다. 아재 백신을 갖고 왔는데 제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봤더니 혹시 두 분 중에 백신 맞으신 분?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차례가 안 됐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8월에. 그렇겠죠. 맞겠죠. 봤더니 아스트라제네카가 기존 백신은 70%입니다. 델타는 60%예요. 어쨌거나 조금 효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또 전방송에서 얘기했지만 화이자나 모든 백신이 약간 떨어집니다. 델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떨어지는 거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우려가 있다. 델타 다음이 뭐죠? 델타 플러스이고 감마도 있다. 감마 다음이 뭡니까? 세타. 아까 계속 나올 수 있잖아요. 아니고요. 람다. 뭐 그런 거 계속 나오겠죠.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터지는 거야. 이게 처음에 알파 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면 땡땡 바이러스가 나오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부분들. 그러면 어쨌거나 걱정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아시겠지만 신규 확진자 절반이 델타 변이 간염이에요. 네. 지금 고작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엄청 속도가 빠른 겁니다. 지금 이제 어쨌거나 치명률이 떨어져서 다행인 거지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이런 돌연변이로 인해서 추가 백신 개발의 필요성이 필요하다. 계속 연구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아시겠지만 R&D병이 증가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일단은 가장 끝에 나온 건 뭐냐면 이러다가 델타 변이는 독감처럼 그냥 만성 우리 질병은 없는 게 아닌가. 그냥 늘 붙어 다니는 그런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실제 처음에는 모더나 같은 기업들이 주가 급등했거든요. 거의 사상치골치 갔다가 지금은 보니까 이게 쉽게 생각할 게 아니네. 매출만 좋아지는 생각하면 안 되겠네 하면서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백신 기업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솔직히 하면 빅테크는 다 빠진다고 보시면 좋아요. 하락폭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믿을 만한 구석이 없는 그러니까 믿을 만한 구석이 실적이겠죠. 탄탄한 실적을 기반하지 않는 기업들은 다 빠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앞에서는 현재 백신 기업도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도 한 7% 노어백스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이틀 동안 노어백스만 해도 한 20%가 빠진 거를 보여줍니다. 많이 빠진 것. 주식 시장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가 변이로 퍼지면 당연히 바이오 기업이나 아니면 최소한 코로나 백신 기업들은 주가가 좋을 것 같아서 투자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것도 거꾸로 가는 걸 보면 시장이 확실히 주식이 어렵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렵다.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모더나도 국내에서 많은 주민이 분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고 상당한 수익을 거둔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와 어제는 계속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그렇지만 백신 관련 기업에는 투자를 저는 포트폴로에 안 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나 도론비제가 나와도 빠르게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 관련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묻어나게? 모더나가 제일 좋지 않을까 저는 얘기할게요. 모더나가 제일 좋아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코인베이스가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또 급락합니다. 반대로. 그런데 이걸 하나는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펜하이머의 오웬 로우라고 하는 동양인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코인베이스의 목표 주가를 444를 제시했습니다. 444달을 약간의 이게 좀 물론 이제 묵룡죽보다 낫지만 하여간 제시했는데요. 그건 장난 아니에요. 너무 그러니까 이게 444를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네. 좀 제시했습니다. 251달러가 현재가니까 거의 2배 올라간다고 보는 건데요. 너무 세신 거 아닌가? 네. 코인베이스가 현재 고점대비 41%가 빠져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분의 얘기는 이거죠. 비트코인하고 상관이 없다. 비트코인 빠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도 빠지고 있거든요. 연동된 게 아니기 때문에 빠진다 사람들이 많이 매매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내 시장도 보시게 되면 참 급락할 때 증권사는 수수료수익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손절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오히려 거래가 증가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2분기에 강한 실적을 발표 예상한다. 그러니까 실제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6만 달러에서 비트코인이 3만 달러까지 거래가 매우 폭증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지는 건 우리 투자자의 몫이지 이 회사는 좋은 거잖아요. 마음 아픈 거지만. 그렇다고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2분기뿐만이 전반적으로 올해 전체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다고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수수료 삭감 수칙이 전해졌는데 삭감해봤자 거래가 증폭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 똑같은 거죠. 한국도 지금 수수료 경쟁이 체험하잖아요. 국내 증권사에. 그렇지만 지금도 계속 순위가 꾸준히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투자가 늘고 있고 매매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 4가지 이유로 코인베이스에 보시고 올렸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걸 잘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코인베이스의 이 말씀은 맞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흥행, 암호화폐 흥행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저는 뭐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약간 비관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이게 시장이 정상화되고 코로나라는 게 없어지게 되고 이제 우리의 어떤 그런 매매 패턴이 이제는 좋은 종목을 골라서 장투하는 게 뿌리 있게 내려오면 결국 이렇게 하는 거에 저는 투자를 많이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2017년 똑같은 그때 한 번 히트쳤다가 약간 때려왔잖아요. 그런 걸 본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쭉 끌고 가기에는 약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코인베이스 제2의 코인베이스 제3의 코인베이스가 나올 것도 그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부분 때문에 이건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사시지 마시고 중국 3대 전기차 업체 니오, 리오토, 샤오펑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네. 급락했어요. 이게 재밌는데요. 니오가 8.4% 샤오펑이 5.9% 리오토가 4.6% 지금도 급락 중입니다. 그런데 봤더니 이게 왜 봤나 봤더니 디디가 일단 정부 규제 때문에 많이 망했잖아요. 이게 전기차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그건 또 왜죠? 그런데 봤더니 왜 그런가 봤더니 전기차 업체의 미래에는 자율주행이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지금 니오라든지 샤오펑, 리오토의 전부 다 이 밑에 보시는 칩이 엔비디아 칩이에요. 이게 자율주행 칩입니다. 이걸 장착하면 모든 데이터를 정보를 수집해서 이 차가 점점 자율주행이 가까워지는 거죠. 그럼 여기에 데이터 수집하는 게 난 자체.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보안, 철저하게 보안하자. 그다음에 정보 수집하지 말자가 핵심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지금 그렇네요. 그랬을 때 테슬라가 다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껄끄러워했잖아요. 야, 테슬라 군사지사로 오지 마. 정부 공무원들 끌지도 마 이런 거였잖아요. 그게 이제 불똥이 튀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동차 칩을 또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니까 혹시라도 정보가 미국으로 세거나 이럴다는 우려가 생긴다는 거죠. 마치 그게 뭐였죠? 하이크 비전이라는 우리 CCTV가 장착이 되면 정부가 미국의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것도 있어서 반대했잖아요. 마치 그거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려도 커지고 있고요. 혹시 우리 줄리 분들 중에서 또 혹시 엔비디아가 중국 기업을 아시는 분들이 중국 김 아닙니다. 젠슨왕이 중국계 미국인이잖아요. 틀림없는 거고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보가 미국으로 빼나가는 거에 대한 칼을 들쯤에 하고 있다는 게 전해지면서 실제 이제 이런 관련주들이 이미 주가가 빠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3인망도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다시 또 오늘은 간단히 얘기해야 되는데 중국 정부의 규제 앞에서는 속성을 취해야죠. 장사가 없다. 이건 이길 사람이 없다라고 좀 보시면 아니 근데 중국은 지금 전기차를 이렇게 밀어야 되는 상황에서 엔비디아 칩을 못 사용하면 대체제도 마땅히 구하기가 어려울 텐데 이걸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감을 못 잡겠어요. 이런 추세가 계속 전방위적으로 되면 본인들의 주력 신산업군들의 많은 유예가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아주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일부죠. 일부. 전기차들이 일부고 그다음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이 안 통하지 않나요? 중국 어떤 뭐 말이 안 통한다. 그런 얘기시죠? 약간 그런 것들이 안 통하니까 그렇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제 전기차 부분들은 저는 잘 몰랐는데 이 칩이 장착되는 거에 대한 우려는 저도 얼추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 어쨌거나 제가 이제 사교역 업체에 대한 주가 흐름을 근 한 2개월을 말씀드렸는데 한 번 터지면 이게 규제라는 게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샤오폰이 니오 이런 전기차가 6%, 7%가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얘기했던 사교역 업체 있죠. TAL 에듀케이션 그다음에 신동반 기업기업 이것도 역시 7, 8%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플러브 파워 CCIV 2향 버진 갤럭틱 스펙 종목들입니다. 많게는 10%까지 빠지는 현재 그 안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AMC 게임스탑 밈이죠. 역시 빠지고 있는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노바백스 6%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딱 정리해보면 중국 기업 규제에 받는 기업들 스펙 종목, 미민주식, 백신 기업들이에요. 빠지는 기업들은. 그렇네요. 다시 얘기하지만 체력이 약하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지금 체력이 없는 기업들은 많이 빠지는 거고 아까 보여드렸지만 우리가 많이 좋아했던 그런 빅테크 기업들은 많이 안 빠집니다. 오히려 이 정도 빠지는 건 오히려 건강해 보여요. 건강한 조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빠지는 종목들이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 빠질 때 그냥 무조건 막 겁내지 마시고 막 겁내는 건 저는 왜 싫어하냐면 여러분들의 공포심이 결국 뭘로 가냐면 손절매로 가요. 그리고 빈번한 매매. 네. 빈번한 매매. 손절로 가는데 여러분들 막 무작정 손절하거든요. 내가 빠지는 건 뭔가 무서우니까 손절하고 오시는데 내 종목이 왜 빠지는지 이유 아셔야 돼요. 왜 빠지는지.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빅테크라고 그러면 이 정도 올라와는 사상 최고치인데 안 빠지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보유한 종목이 만약에 만약입니다. 만약 샤오펑 그다음에 교육 사교육 업체 그다음에 스펙 업체 밈. 백신 기업이라고 하면 완전히 계좌가 그냥 막 망가지는 거예요. 그때는 어쩔 수 없겠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충분히 잘 돼 있으면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늘 한 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빠지는 게 왜 빠지는지 내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돼 있는지 판단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당연하게 장이 빠지면 일부 현금을 보여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저는 좀 지향하면 어떨까 말씀을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아직 사실은 본격적인 활약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구간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실적이 뒷받침 돼 있는 종목인지를 그렇습니다. 먼저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이제 이 글로벌 라이브 시작하고 딱 3일을 빠졌거든요. 하루는 저희 가족이 와서 공항에 가야 되니까 안 그러면 제가 뭐 쫓겨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두 번은 제가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세미나를 했었는데 여기 오기 전에 제가 방언을 합니다. 방언을. 제가 생각한 얘기가 말이 안 나고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방송에 앉아서 못 나왔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얘기하면 사람은 건강이 가장 변수고 기업은 실적이 변수거든요. 그거 외에는 여러분들이 안 보시는 게 좋다. 무직하게 밀고 가는 게 좋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부르면 그럼 또 얼마 빠지면 손절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준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거에 너무 과도하게 휩싸이면 빈번한 매매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꼭 그런 분들이 시장의 마지막 끝물에 매도해버리고 다음 날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정말 속이 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진짜 유용한 종목이 아니라고 그러면 잘 버티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도 추가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시장이 한 1분 남았는데 시작하려면요. 맵을 다시 한 번 보는데요. 맵을 보시면 다시 한 번 보여드려도 지금 주요 종목들은 1.45% 1% 후반대 이렇게 나와줘요. 하락은. 그러니까 그게 크지 않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장 시작할 동안에 잠깐 기사 몇 가지만 보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JP Morgan Chase 뱅커 어머니카 빠지겠죠. 당연히. 당연히 빠지겠죠. 지금 뭐 이제 우리 아까 교수님 말씀 들어서 치면 이미 10년을 국채의 순위 이상 1.7% 가해야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원래 말씀하신 그분 몇 시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 정도 시점에. 뭐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장 시작하기 전에 여담 한 번 말씀드리면 학회 끝나고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런 티슈 있잖아요. 거기 뒤에 예상 수치를 쓰기로 했어요. 그리고 까기로. 1.2% 아무도 없고 1.5%도 없었어요. 다 그 이상인데. 1.8% 그러니까요. 요즘 이 며칠 사이에 금리 빠지는 각도가 게다가 채권금리라는 게 하루에 막 6bp 7bp 빠지는 게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닌데 미국채 금리 빠지는 속도가 뭐 굉장히 좀 예사롭지 않게 빠르게 빠진다는 느낌을 많이 들고 있거든요. 속도가 또 문제인 것 같아요. 은근히 빠진 게 아니고 아주 각도가 예리하게 빠지다 보니까 이런 시장이 좀 한 번 놀라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러분들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한 번 돌려볼게요. 한 보름 전으로 혹시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대부분 다 금방 또 잊어버리세요. 우리 한 분이 연준의 한 분이 원래 비둘기파였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블라드 총리였나 아마 이제 갑자기 매파적인 발언을 했어요. 좀 우리가 금리 금리 이상을 올해 2022년 말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던 분이 있는데 그날 자기 빠졌거든요. 그때도 막 발이 뭐 이제부터 하락의 시장인가 유튜브 들어가면 이제 드디어 미국 시장의 하락의 증조인가 충격 전부터 금락하는 거니까 우리 유튜브 하시지만 맴만 보고 막 그러잖아요. 막 눈물 뚝뚝거리는 그림 그려있고 그런데 다시 얘기하지만 그랬어요? 아니 제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 아니 우리 휴가님도 유튜브로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그런 이제 그냥 그런 걸로 어그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써놓는데 중요한 그 이유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유를 여러분도 그냥 자기 빠진 게가 들어갈 게 아니고 왜 빠지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보시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잘 지나왔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지만 트럼프 당선된 그날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선물이 막 급락했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정말 온 저는 세상이 정말 온 줄 알았어요. 이제 끝났구나. 우리 끝났으니까 주식시장이 떠나야겠다. 웬걸 다음 날부터 계속 올라가잖아요. 브래시트 나온다 하면 브래시트 나온다는 저는 진짜 끝난 줄 알았어요. 주식시장이 이제 끝났구나. 주식이 끝났구나. 그런데 그게 기억도 못합니다. 맞아요.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그 힘이 미국은 기업의 실적이었기 때문에 잘 넘어가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 기사도 보겠습니다. 디디글로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디디글로벌 진짜 이거 어떻게 될까요 디디글로벌 진짜 안타까운데요. 다시 한번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알파벳은 일부 주에서 엔타이트러스트 그러니까 반독점에 관련해서 일단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다시 이것도 제가 정리해드리면 알파벳이든 아마존이든 애플이든 페이스북이든 1등 기업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숙명이에요. 반독점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거 하면 조그만게 살리자고 옥죄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것도 너무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이들이 그대로 당하지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000년대 했지만 잘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MD 엔비디아 오늘 의견이 좋게 나왔습니다만 지금 주가가 빠지죠. 특히 AMD 같은 경우는 리사수가 어제도 얘기했어요. 칩 부족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려워질 것 같다. 주가가 좀 밀렸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고 시장이 빠지기 때문에 빠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니발 유나이티 에어라인은 왜 올라왔을까요? 그러게요. 변이가 퍼지면 빠지는 건 카니발 크루즈 못 타죠. 지금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용할 게 크루즈는 저는 마지막에도 이용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 타겠죠. 그다음에 항공주 당연히 빠지겠죠. 델타항공 어메리칸 에어라인 델타포 다 빠지는 거예요.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아까 제가 대표적으로 어웨이 보여드렸지만 다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그러면 옥시덴타 페트롤륨은 왜 빠질까요? 에너지는 역시 또 지금 현재 다 올스톱이잖아요. 올스톱이죠. 지금 다시 남은 앞다운 들어가니까 다시 빠지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걸 빠지는 거죠. 코인베스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뭐 주가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여행은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빠진다고 해서 빠지고 있는데 아까 그분이 말로 치게 되면 상관없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네. 시장이 열렸죠. S&P500 S&P500이 1.19% 마이너스고요. 다우가 1.02% 뭐 제일 덜 빠지네요. 나스닥마 1.44%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렇게 뭐 진짜 위험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장 초반이기 때문에 이게 또 얼마나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주의에 대한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상승 흐름이 아직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올해는 살살 빠져도 빠르게 반등하 다음날에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요. 좀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맵을 한번 다시 한번 출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네. 출발한 맵입니다. 지금 봤더니 막 시작하니까 애플은 1.36%로 하락포를 많이 줄였고요. 마이크로스프트는 0.74%입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 1.7 구글 1.32 아마존 1.24 테슬라 1.7로 빅테크 그 다음에 시가총회 상위전목들은 1% 혹은 1% 안쪽이 하락이에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 이거 색깔이 다 빨가니까 뭐 전반 빠지니까 그러니까 뭐 전반적인 하락이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그 오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다 빠지는 날이 원래 건강한 조정입니다. 이건 이제 어떤 한 어떤 한 섹터 한 산업에 폭망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매크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고 장주 중에 회복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다음 날 또 회복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진짜 뭐 오늘 하루 정도 쉬어가는 거는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부장님이 며칠 말씀을 드려보니까 결국 기업 특히 미국 주식 글로벌 주식에서 믿고 갈 거는 하나도 둘도 실적이다. 실적이 받쳐주는 주식들은 그렇게 흔들림 없이 좀 걱정 없이 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작년에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쉽게 수익을 볼 수 있는 대세 상승장이었다면 사실 이럴 때 슈카님하고 제가 더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실적 장세 실력 장세라고 저는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옥석을 잘 가려야지만 성과가 달라지잖아요. 슈카님 앞으로 이 방송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매번 나오셔서 오늘 사실 1% 내외의 하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워낙 빨간색이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1에서 2% 정도 하락이 오면 마음이 좀 불안하고 왠지 정말 뭔가 커다란 하락의 시작일 것 같고 이런 걱정이 좀 많이 들었는데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정도는 건전한 조정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또 마음이 좀 편해진 것 같기도 해요. 저도요. 그렇습니다. 매일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조금 빠지는 거고 한 가지 좀 재미난 기사 말씀을 드리고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비언드미트가 고기가 안 들어간 치킨 너겟을 만들어갖고요. 한 400개 프랜차이즈에 풀렸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맛일까요? 닭고기가 안 들어간 저는 모 프로그램에서 비언드미트 제품만 쫙 많이 깔아놓고 이 맛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햄버거에도 넣고 뭐에도 넣고 어떤 그냥 고기를 먹는 거에요. 채식 전문가 선생님이 왜 채식을 해야 되는지를 베지터블을 왜 해야 되는지를 저한테 막 설명해 주셨는데 확실히 이 집에는 잘 나오긴 잘 나오더라고요. 저도 특정 그거는 완전히 고기하고 똑같다. 오히려 맛있다라고 느끼긴 했는데 그때 유민상 씨하고 같이 먹어서 그런지 고기가 아직은 좀 개인적으로 저랑 똑같은 저도 그냥 한번 먹고 너무 이거는 뭐 그냥 차라리 안 먹는 거죠. 안 먹으면 안 먹었지 굳이 이걸 먹어야 될까 싶을 정도로 전화했는데 하여간 이거 보니까 이게 치킨 텐더로 이렇게 어떻게 만들까 생각이 드네요. 저 사진 보니까 먹은 척하게 보이긴 하는데 하여간 뭐 주가는 빠집니다. 주가는 빠지는데 하여간 비언드미트 소식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비언드미트가 여러 가지 실험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많이 해서 여기저기 납품도 하고 다양한 고기를 만들고 있는데 어쨌거나 진짜 고기는 아니라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가짜 고기로 삼계탕이 나온 걸 봤습니다. 이야 똑같은 모양으로 삼계탕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삼계탕이 어떻게 가짜 고기로 나오냐 했더니 국물에서부터 닭이 다 실제 고기가 아니고 콩고기나 이런 걸로 만들었다고 맛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뭐 그냥 저는 안 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건강을 생각해 아까도 기업은 1위가 실적이고 사람은 건강이라고 하시는데 건강을 건강을 저한테 건강은 운동이에요. 운동 먹는 게 아니고 운동을 안 해서 지금 살이 막 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운동하는 게 저는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시장 보시면서 필수비재 쪽이 좀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코스트코가 이미 녹색불을 키고 있습니다. 코스트코 월마트 쪽으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극히 정상적인 조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제 가장 빠르게 반등할 때가 필수비재. 우리가 늘 쓰는 제품들이 파룡인 가게 프라톤 갬블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오기 때문에 어쨌거나 오늘 뭐 제가 보기에는 약간 시간이 흘러가면서 좀 반등하는 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가 항상 빨간색을 보다가 오늘 파란색을 보니까 미국 시장의 반대죠. 빨간색을 보다 보니까 가슴이 좀 많이 흔들렸는데요. 오늘 장호석 본부장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고 제가 갖고 있던 포트폴리오 속에 기업들의 실적이 어떤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공제 하나 하셔야죠. 내일 갑자기 아 예예 저희가 이제 듀얼 덤블 MC로 하고 있는데요. 각자 일이 있을 경우에는 단독 MC로 하곤 합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박정우 교수님이 단독 MC로 이제 아마 해주실 예정이고요. 말은 각자 일이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연예인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본인이 빠진다라는 얘기를 어렵게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 아 웬만하면 안 빠지는데 좀 약 일이 있어서 내일은 박정우 교수님 단독 사회로 갑자기 불가피한 일정이 생겼으니까요.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3프로 TV 글로벌 라이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도 명쾌한 시장 해설을 해주신 장우석 본부장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초반 흔들리고 있지만 그렇게 건강한 조정 중에 하루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마음 편히 있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늘 교수님도 그리고 본부장님도 좀 어려운 오늘 날이었는데 글로벌 라이브 시청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내일도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 박정우 교수님 단독 사회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왕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기술 그리고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페이지 2 공지사항을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 고맙습니다.